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이제 12페이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총칙입니다. 총칙이 메뉴에 보면 출제 포인트에 나와 있죠.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교재 12페이지에 메뉴에 보면 출제 경향 및 학습 대책에 나와 있는데요. 총칙 중에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은 용의 정의와 중계대상물이 있습니다. 두 개는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러면 우리 교재 12페이지에 있는 연역, 연역이라는 건 역사죠. 역사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교과서라는 것은 거의 출제 안 되더라도 전 범위를 일단 체계상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시험에는 1995년도 8회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되고 최근 25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보면 중계업의 변천을 보면 동그라미 2번 객주에서 출발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객주에서 출발했습니다. 13페이지 메뉴에 보면 나와 있죠. 자, 거기 13페이지 메뉴에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객주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객주가 중계업의 시초인데 자유업이었습니다. 옛날에 누구나 자격증 없이 중계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13페이지 메뉴에 박스 동그라미 2번을 보면 1890년 그간 인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제도가 되겠죠. 이제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1890년 그간 인가제를 시행하다가 다시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침탈할 목적으로 그간 인가제를 폐지해서 자유업으로 누구나 중계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다가 4번에 허가주의로 바꿨는데요. 1922년 경기도령 제10호로 소계영업치체규칙이 제정되어서 허가제를 시행하다가 해방되고 나서 1961년도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도 자격증이 필요 없었고요. 이제 6번, 7번이 있는데 6번, 7번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법인데 지금은 그 당시 최초로 부동산중개업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으로 제정이 되었고요. 부동산중개업법은 1983년 12월 30일 제정되어가지고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된 날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는데 부동산중개업법이 옛날하고 달라진 게 소계영업법, 1961년도에는 소계영업법이었는데 소계영업법하고 달라진 부분이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옛날에는 소계영업법에서 위반 행위하면 50만 원 이하의 가태료였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도입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죠. 벌칙을 강화했고요. 이제 진역할 수도 있다는 게 이때 신설됐습니다. 잘못하면 그 다음에 자격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자격제도가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허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옛날에 1961년도 소계영업법에서는 신고제였죠. 신고라는 것은 민원인이 적법요건을 갖춰서 신고하면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인데 허가는 허가관청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제가 도입됐다는 게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는데요. 7차 개정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7차 개정.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때까지 34번 법이 개정됐습니다. 처음에 제정된 것까지 합하면 35번 바뀐 거죠. 그러면 거의 해마다 법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새 교제로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마다 내용이 법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래서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저는 1999년 4월 25일 날 자격을 지득했는데 제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언제 허가 나옵니까? 물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게 말이 되냐. 개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한 명 폐업하면 허가해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1999년 이전에는 허가 총량제를 시행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많이 있으면 투기를 조장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1999년도 자격을 지득했을 때에는 약 4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개업공개사 숫자가. 지금은 개업공개사 숫자가 약 11만 명인데요. 그래서 언제 허가 나오냐 물어보니까 한 명 폐업하면 허가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등록제로 바뀌어서 지금도 계속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등록제라는 것은 등록을 신청하면 적법요거만 갖추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하는 게 등록제입니다. 허가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고 했죠? 신고와 등록이 그러면 똑같네요. 다만 신고하고 등록이 다른 점은 신고는 자격이 필요 없는데 등록은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약사, 별리사, 한의사, 공인중개사 모두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문 자격을 모두 취득해야 된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죠. 신고와 다른 점은. 자 이렇게 이제 허가제로 바뀐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9차 개정에서 9차 개정에서 이제 법 이름이, 제명이 변경됐습니다. 제명이라고 하죠. 법 이름 제목이 바뀌었다고요. 제명이 변경됐는데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법 이름이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06년 1월 30일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늘리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법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이때까지 34번 법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내용만 보고 있고요. 실제 시험에는 이게 거의 출제되지는 않지만 사전 배경 지식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이 탄생했는지를 보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차 개정이 있었는데 24차 개정 24차 개정에서 또 제명이 바뀌었는데 이제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지금 전문자격사들은 변호사법, 법무사법, 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이렇게 다 전문자격사들은 법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법이 21글자입니다. 너무나 길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래서 개혁공개사의 공신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제 전문자격사법으로 법 이름을 바꿨습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을 분리했다. 2014년 7월 29일 날 이렇게 두 개의 법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날짜 암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공인중개사법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바뀐 내용이 수수료를 수수료라고 하면 천박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수수료를 중개보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중개보수. 근데 아직도 수수료, 수수료 이런 말 하죠? 여러분들은 좀 수수료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수수료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제 중개보수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라고 부르던 것, 중개업자. 중개업자도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의미가 부정적 의미죠. 그래서 중개업자라는 말도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지금도 텔레비전에 보다 보면, 뉴스에 보면 중개업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직업사, 직업을 가진 사람 이름으로 개업공인중개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중개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개인, 중개인이라는 말을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던 분들, 이분들도 2006년 1월 30일부터 이제 중개인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지금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걸 줄여서 부칙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지금도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읽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사전 배경 지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4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15페이지, 최근 개정된 내용까지 다 봤고요. 이제 16페이지, 16페이지가 법제 1조입니다. 법제 1조고요, 16페이지. 제가 그 첨부파일, 레드링거, 암기프린터, 핵심비교정리프린터, 이 두 장, 4페이지만 하면 80점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 1번에 있습니다. 자, 목적입니다. 목적.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시험에는 8번 출제됐습니다. 8번 출제됐으면 32번 시험을 봐서 8번 출제됐기 때문에 4년에 1번 출제가 되었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80점은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목적을 보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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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업을 육성하는데 중개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라고 하면 액습니다. 중개업을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재산권보호 화면 X입니다. 국민재산권보호 공공복리 다 같은 의미이지만 법조문 있는 그대로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업로드 해드리는 거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개업공개사 등 이라고 해도 X가 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요거는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고요. 이제 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법적 성질입니다. 법적 성질을 보면 중간법 양가로 2번 일반법 양가로 3번 특별법 양가로 4번 국내법 이렇게 되어있죠. 17페이지 자 중간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중간법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은 건축법 이런 게 있으면 건축법은 자기 집 자기 땅에도 근무를 마음대로 지을 수 없고 시장군수구청량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 공법입니다. 개인과 국가 등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법하고 사법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중간법 중간법 또는 사회법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법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99%는 전부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법은 중개계약이라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어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사가 예 사드리겠습니다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걸 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는 겁니다. 손님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집은 절대 못 팔아줍니다 이렇게 해도 공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약을 해도 승낙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계약만 사법적 요소고 나머지는 다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요 양가로 3번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일반법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은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죠. 즉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인데 이렇게 일반법 특별법을 분류하는 이유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했을 때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기 위해서 구분을 합니다. 민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융계사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절대로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24시간 편의점에 부모 동의받으면 알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그런데 공인융계사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인 공인융계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법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양가로 4번 우리 17페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무등록 중개업자가 외국에서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인융계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당의 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겠죠. 국내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법령의 구성입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네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 우리 법규범 순서를 보면은 헌법이 있고요.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이 국토교통부령이 있습니다. 각부 장관의 명령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명령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상위규범에 위반된 하위규범은 무효입니다. 법률에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민법은 1960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103조부터 766조까지는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는데 딱 하나 개정됐습니다.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게 뭐냐면 임대차의 최장기 존속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지금은 30년 40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위규범에 위반된 하위규범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법률은 우리 헌법은 시험범이 아니고요.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은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러이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무료용으로 정한다 이런 게 시험에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네 개 지문 정도가 나옵니다. 오지선다형 중에서 그러나 그건 거의 답으로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걸 대통령령에 있는지 국토교통무료용에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죠. 아주 세부적인 것 디테일한 것 확인설명서 서식 같은 것은 전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법률이 51개 조문이고요. 시행령이 38개 조문 시행규칙이 29개 조문이고요. 다 합하면 118개 조문입니다. 이 118개 조문에서 약 28문제의 70% 정도가 출제되니까 거의 하나하나가 다 만약에 서른 문제라고 본다면 30문제면 오지선다형이면 얼마입니까? 355 150개 지문이 시험범이잖아요. 118개 조문에서 그래서 조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점만 받으려면 공인중개사법은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법령 전부 서른 118개만 공부하면 되니까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규명령이라고 부르고요. 법규명령 이 법규명령하고 법률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령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다 시행범위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법령 조문이 118개 조문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공법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합하니까 제가 세보니까 1500개 조문이더라고요.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70점만 받으려면 118개 조문만 하면 되고 그런데 100점을 다 받으려고 하면 공인중개사법도 조문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매수신청 대리 예규규칙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택인대차법법 상가금융대차법법 두 개 합하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시행령까지 합하면 100개 조문이거든요. 시험에 두 문제 나오는데 100개 조문을 알아야 돼요. 100점을 받으려고 하면 공인개사법도 내용이 많은데 딱 70점만 받으려고 하려면 118개 조문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내용이 적죠. 공법보다는 그래서 공법은 말장난이 심하지 않은 대신에 공인개사법은 법조문이 몇 개 안되다 보니까 말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감옥의 특성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공인개사법은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고요. 말장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지만 몇 번만 말장난 속아보면 속여보면 남 속여보면 금방 익숙해지죠. 여러분들은 지금 순수하기 때문에 남을 한 번도 속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문제 보면 짜증날 수가 있어요. 공인개사법은 감옥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법조문이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밖에 낼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전부 100점이 나오니까 공인개사법이 100점이 옛날에 600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인들 다 잘렸습니다. 출제위원들은 문제 잘못 출제하면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작년에 보면 학계론 부동산 학계론 5명이 들어가셨는데 5분들이 10문제씩 출제합니다. 10문제씩 출제하면 50문제죠. 그래서 상호 크로스 체크해서 두 문제를 뺍니다. 각자 출제한 것 중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빼고 나머지 8문제씩 하면 40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2신청이 인용되면 1문제 인용되면 1년 2문제 인용되면 2년간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신청은 해마다 200문제가 되겠는데요. 각 과목 40문제씩 5과목이니까 200문제죠. 200문제 100% 다 2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인용되는 것은 거의 한두 문제 될까 말까 합니다. 잘 안됩니다. 내가 틀린 것은 다 2신청한다고요. 일단 그래서 옛날에는 학원 강사들도 2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험 보신 분들만 2신청이 가능하도록 다른 사람은 아예 로그인 자체가 안됩니다. 다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2신청이 사실은 보면은 많이 된 건수 위주로 검토는 한다더라고요. 한 명이 2신청했으면 그런 거는 검토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실제 문제를 잘못 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2신청 안 해도 합격할 수 있도록 좀 여유있게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딱 60점만 받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 때문에 전국에서 천 명 정도 합격자가 더 나온답니다. 한 문제만 2신청을 인용하면 그래서 2신청을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교재 17페이지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전부 사전 배경 지식이고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 18페이지 용어의 정의가 되겠는데 이 용어의 정의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3신청을